우리의 몸은 영양을 공급받고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무기질을 필요로 한다.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고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공급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칼륨은 몸의 성장 과정을 돕는 전해질 안에 저장되는 무기질이다. 칼륨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도 수행한다. 혈압 조절 신경근 활동 조절 전해질 균형 유지 산염기, 균형 유지 특정한 효소 활성화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생성 질병 예방 이런 성분 덕분에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륨이 풍부한 식품 10가지 바나나에 칼륨이 풍부하다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바나아 나에만 칼륨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의 글에서는 칼륨이 풍부한 10가지 식품의 때에 알아볼 것이다. 1. 당근 비타민 A, 영양소, 항산화제가 풍부한 당근에는 칼륨도 풍부하다. 당근 100g마다 칼륨 약 321mg이 있다. 게다가 당근은 아주 영도이다. 샐러드, 수프, 소스, 심지어 디저트에 넣을 수도 있다. 2. 호박, 비타민 및 무기질에 더해 칼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또 다른 채소는 호박이다. 호박, 100g에 칼륨 190mg이 있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스투, 수프, 캐서룰에서 아주 중요한 재료이다. 호박을 요리로 활용하기 위해 제철에 많이 나오는 식이를 이용하자. 3. 칸탈루프 멜론, 칸탈루프 멜론, 캔탈루프 100g에는 칼륨이 267mg 함유되어 있다. 이것은 맛이 있고 즙이 많으며 영양가 있는 메론이다. 몸의 수분을 보충해주며 간식으로 먹거나 메인 요리에 곁들여 이용할 수 있다. 4. 수박, 수박은 달콤하고 즙이 많은 과일이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아주 높아 몸에 수분을 보충해준다. 수박 한 조각이면 몸에 320mg의 칼륨을 공급할 수 있다. 5. 건포도, 건포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인기 있는 과일이다. 건포도는 간식으로 그냥 먹을 수도 있으며 디저트의 재료나 장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6. 건포도 100g은 749mg의 칼륨을 공급한다. 건포도는 칼륨이 풍부한 것에 더해 섬유질 함량이 높아 변비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6. 메가 칼륨은 메가와 갓 은 곡물에도 있는데 100g에 1. 0.9g이 함유되어 있다. 메가의 단점은 이것에 지방질이 쉽게 손실되면서 금방 망가지고 성분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짭짤으로 제대로 보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7.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작고 짭짤하며 맛있는 견과류로 100g마다 칼륨 1g이 함유되어 있다. 물론 피스타치오의 짭짤하며 갈증을 유발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8. 양송 이 버섯 신선한 양송이 버섯 100g에는 칼륨이 318mg 함유되어 있다. 여기에는 칼륨에 더해 편두통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비타민 B5 도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9. 닭고기 칼륨은 닭고기와 같은 흰살 육류에도 있다. 닭고기는 비타민 B3과 같은 비타민과 기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아주 좋은 식품이다. 닭고기 100g에는 칼륨이 264mg 함유되어 있다. 닭고기, 특히 닭가슴살은 부드러우면서도 육즙이 많다. 이것은 육수, 샐러드, 샌드위치, 혹은 주요리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10. 기름진 생선 기름진 생선은 100g마다 칼륨이 384mg 함유되어 있어 칼륨이 아주 좋은 원천이다. 다른 종류의 생선과는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생선마다 칼륨, 함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기름진 생선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송어참치, 청어, 잉어, 고등어 보다시피 칼륨은 다양한 식품에서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어 식단에 포함 시키기 아주 쉽다. 칼륨 부족이나 과다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칼륨은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결핍이나 과다는 절대 권장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를 피하기 위해 적당량을 섭취해야 한다. 칼륨 결핍의 경우 적칼륨 혈증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근육 쇠약, 피로경련 반사능력 저하 반면 칼륨이 과다일 경우에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다음의 증상을 겪는다. 쇠약, 호흡부전, 메스꺼움 및 구토심혈관 질환, 신경근 질환, 어떤 경우든 혈액검사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 혈액 검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